다음으로는 정시, 체육계열 정시지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열 정시는 예전 무엇보다도 수능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능력이 합격을 좌우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능성적을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적을 유지한 채로 그리고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실기과목에 대한 철저가 준비한 전형입니다. 무엇보다도 상위권대학의 수능성적이 강조되고 있고 중하위권대학에서는 실기의 변별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도 수능이 60에서 실기가 40%였지만 수능이 100%로 2020년도부터 변경이 되고 있고 이렇게 2021년도부터 체육계열에서 실기능력이 조금씩 바뀌거나 아니면 서울과기대가 수능 100% 전형으로 추가 순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정시 모집인원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2021 전형의 정시전형의 특징은 정시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인원수를 점차 늘리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특이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원대와 덕성여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도 인원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되는 대학들도 있어서 국민대와 고대 체육교육과 그리고 서울대여대 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감소되는 인원이 단순하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인원을 수시전형으로 인원을 돌려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체육정시 실기고사 종목이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교육재활학과가 제자리 멀리뛰기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당국대는 20m 왕복달리기로 변경, 그리고 동덕여대 체육학과는 사이드스텝에서 10m 왕복달리기,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는 턱걸이와 팔교폐폐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학마다의 자신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실기종목이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 난이도가 또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2021 계획이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전년도의 결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 실기 난이도가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것은 수능보다는 실기고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최종 합격이 결정될 수가 있고 실기고사의 난이도가 완화되었다는 대학교들은 실기종목보다는 수능 성적이 더 합격해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1 주요 대학 가군 정시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수능 80%로 선발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전공종목이 폐지가 되면서 전공종목 대신 농구 레이옵식과 축구 장애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년도 합격 성적이 대학에서 공개한 성적으로는 1.3등급 정도로 정시 수능 성적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은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높은 학생들 그리고 실기에 대한 완성도도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한체대, 성신여대 운동제활복지학과, 중앙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로 공통점으로 보면 상위권 체육교육과 성적이 수능 80과 수능 100, 수능 80 이처럼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정시대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능 성적을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나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체육교육과 수능 70% 그리고 성경관대 스포츠과학과 수능 80 연세대 체육교육과가 수능 85 그리고 스포츠 응용산업도 수능 85 한양대 스포츠산업도 수능 100%에 이를 만큼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실기고사 내용들은 이렇게 지그재그런, 높이뛰기, 소프트볼 던지기 이렇게 대학마다의 그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단순히 높이뛰기라고 해서 무조건 대학마다 150cm, 160cm을 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그런 높이뛰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그런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실시하는 기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입학철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 연습한 학생들이 나중에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군은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가 수능 70, 당국대 체육교육과도 수능 70. 당국대 체육교육과는 유일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모집 인원이 분리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여학생들이 자기의 그런 실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 실기에 대한 고사의 그런 난이도가 이렇게 분명히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별이 있지만 당국대 체육교육과는 아예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발 인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 운동자회복지학과는 정시에서도 수능 100%로 실기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다군에서 체육교육과에 선발하는 학생들이 당국대 체육교육과, 서원대 체육교육과, 이나대 체육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가군과 나군에서 주요한 자기가 선호하는 대학교들이 있지만 다군에서도 이렇게 당국대, 이나대, 서원대 등 체육교육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다군에서도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최대한 높이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에 맞는 그런 실기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 수능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정시고사는 보통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하지만 수능을 100%로 정말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교들은 체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수능 성적을 보고 이제 체육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마지막에 높은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실기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결코 낮지 않고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을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 100%를 선발하는 한체대, 그리고 경희대 스포츠의학과, 골프 산업학과 그리고 수능 80%에 반영하는 대학교들, 이러한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수능 성적에 대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반영과목, 반영비율에 대한 그런 반영방법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목별로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모든 과목 영역에 강점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어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 그리고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 탐구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들 자신의 그런 성적에 맞게 자신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체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 성적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용인대, 이화여대, 원광대, 건대, 그리고 서원대 이러한 대학교들은 수학을 반영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가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교에 대해서도 자기가 수학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수학 성적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반영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영어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 스포츠교육과 한림대, 용인대 이러한 대학교들은 영어 과목을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표처럼 고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같은 대학교들은 영어에 대한 등급별로 대학마다에 반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등급을 0점으로 반영하는 대학교들도 있고 200점으로 반영하는 대학교들도 있고 이처럼 대학마다 자신의 영어 성적의 유불리, 유리함과 불리함을 분석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탐구에 대해서도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탐구에 대해서 한 과목만 이렇게 성적이 좀 높게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경희대학교나 광운대, 동덕여대 이렇게 이러한 대학교들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탐구를 반드시 두 과목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고려대나 국민대나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등 이러한 대학교의 탐구 반영을 자기가 탐구에서 두 과목이 다 성적이 괜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하지만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대학교들은 수능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실기 성적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학생들이 체육 쪽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세명대학교, 한세대, 그리고 강릉원주대 등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주로 없지만 그래도 지방 쪽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체육을 통해서 실기 능력이 좀 탁월한 학생들은 이러한 대학교들의 80%, 70%, 60% 수능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교에 지원한다면 수능 성적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기 능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 실기 종목 유사학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실기 종목을 다 잘 알았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이, 자신의 실기 종목이 왕복 달리기를 잘하는지,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든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정시 전형에 대해서 그 종목을 반영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만약에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렇다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기가 만약에 높이뛰기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는 반드시 높이뛰기가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그런 실기 종목에 대한 급간 차이가 따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기 종목의 만점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해서 각각의 종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이 있는 대학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종목이 사실 높이뛰기와 그리고 핸드스프링이 있습니다. 체조 종목이 있는데 높이뛰기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은 가군은 숙명려대, 나군은 건대, 고대, 한국교원대, 다군은 당국대 체육교육과입니다. 높이뛰기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의 공통점은 체육교육과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임용고사에서도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높이뛰기를 슬기로 반영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교육과의 목적에 맞춰서 대학에서는 높이뛰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뛰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공종목이 많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서울대가 올해부터 전공종목을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종목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공종목이 특기생을 정도의 높은 실기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공종목의 그런 입학처를 통해서 자기가 전공종목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실기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가군, 나군, 다군에서 자신의 강점을 보이는 종목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별로 실기기준표에 대해서 제가 입학처의 내용을 그대로 캡쳐를 한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양한 기준 A 플러스 A 아니면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배점,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다르고 그러한 배점들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최대한 실기능력의 강점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가 실기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실기에 대한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기종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그런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기초체력을 유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월수금 이렇게 집중하고 회복하고 휴식하는 것들을 병행을 해서 자식의 능력을 최대한 1학년 때부터 기초체력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육실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최대입시학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무슨 유일에는 어떠한 유일에는 어떤 종목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여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각 군별지원대학을 제가 전년도 합격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참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군에서는 서울대 체육교육과와 중앙대 체육교육과가 수능 성적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이렇게 높게 평성이 되어 있고 나군 같은 경우도 고대연대 그리고 경희대, 한국교원대, 한양대, 성경관대 등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꽤 높은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군에서도 이내대, 당국대, 서울대 체육교육과들이 높은 성능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성적이 대학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실기능력이 최종 합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서울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성적이 4등급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4등급 안에서 세종대와 가군 같은 경우는 덕성여대, 삼육대 이런 대학교 나군에서는 세종대와 동당여대, 서울과기대, 다군에서는 광운대, 상명대 등 이러한 대학교들은 최소한 수능 성적 4등급을 마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기 종목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육 유형별 정시지원 패턴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가군에서는 서울대 체육교육과 중앙대 체육교육과, 나군은 고대, 연대, 그리고 다군에서는 지원하지 않거나 다른 학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군에서도 중앙대와 건대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3등급에서 4등급 되는 학생들은 가군은 동국대 체육교, 나군은 세종대, 그리고 다군은 광운대, 그리고 실기우사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이 3등급에서 4등급은 나오는데 실기 성적이 높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가군에서는 동국대, 나군에서는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여대이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성신여대, 덕성여대, 나군은 서울여대, 이렇게 다군에서는 광운대, 상명대 등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패턴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권에서는 보통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4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5등급을 가지고 정말 실기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5등급을 갖고서는 서울권의 대학에 지원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성적 4등급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과 실기 능력에 따른 군별로 전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육 정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수능 성적에 대해서 전년도 합격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고 수능 관련해서는 영어나 한국사를 등급하는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기 관련해서는 실기 종목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반영하는지 자신의 실기 종목이 어떤 종목에서 강점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측정 도구들이 각 학교마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테스트의 측정 도구까지도 어떤 측정 도구를 가지고 실기 고사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성향과 환경 그리고 수능 성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실기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그런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학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 그리고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전년도 합격 성적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I 사이트를 통해서도 그런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한다거나 다양한 학교에 대한 그런 각종 정보들을 전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진학 조언을 해주시는 사이트들이 있고 그리고 대학교별로 4월 초나 3월 말 정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특히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한 그런 올해의 경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공부뿐만 아니라 실기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생각하고 공부와 그리고 실기를 반드시 경행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